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선삼백제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선삼백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이 색감이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로 선생님이 선택을 했는데 내부도 실합니다 내부도 실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마 공부가 잘 되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하려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일단 선생님 소개하면 선생님 뭐 이런 사람입니다 매번 소개를 하는 거라서 알고 오시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모르는 친구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인데 지금 우리 어디 위치에 와 있는가 이 얘기를 할 건데 코어 특강은 이제 마무리 했고요 미드데이 모의서까지 마무리 했고 지금 이때에 와 있습니다 7, 8, 9월 그래서 선삼백제가 이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9월까지 라기보다는 한 8월 말쯤에 이제 완강을 시킬 겁니다 이거는 8월 말쯤까지 좀 할 거고 뭐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 잡아보니까 될 것 같아서 완강을 시키도록 할 거고 8월 말까지 9월 9평 전까지 마무리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데이브레이크 시즌 1, 2가 나오는데 이거는 모의고사 커리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커리에 나머지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강의 구성을 볼게요 전문학 해설 강의입니다 일단은 선생님은 이제 목표가 전체 문학을 다 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런 얘기 많이 들어 작년부터 좀 안 그랬는데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아 그냥 쑥쑥 스킵하는 게 너무 많다 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스킵 안 할게요 올해는 알겠죠 뭐 스킵한 적은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강의를 딱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스킵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이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올해는 좀 기본적인 것까지 참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항풀이할 때 이제 어떤 자세나 태도 이런 것도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45분짜리 15강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한강당 300제니까 보통 한 20문항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강의입니다 전체 스튜디오 강의로 할 거고 교재 입고는 7월 13일 목 예정인데 지금 입고가 됐습니다 된 상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촬영일은 이제 이날은 아닌데요 좀 미리 입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뭐예요 강좌 특징 엔제 형식의 심화 문제풀이 강좌 이렇게인데 기초부터 심화까지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좀 기본적인 문제들도 좀 섞여 있는데 난도가 아주 낮진 않습니다 좀 쉬운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어려운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도로 선생님이 구성을 했고 작년 모의고사 그리고 여태까지 엔제들 그거 중에 우수문항 한 300제를 엄선해서 단원별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꽤 괜찮은 문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풀이할 때 얻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거 좀 재밌게 잘 구성했거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맨날 빡큐 빡큐 그러는데 기출 자작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요건 다 자작이겠죠 왜냐하면 기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만든 문제들 중에 또 선별해가지고 좋은 거 다 뽑아낸 거기 때문에 다 자작 문제고요 난이도 어려운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쉬운 문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난도의 뭐라고 그럴까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그런 문제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백야 혹은 코어 수강 중인데 병행해도 될까요? 병행해도 상관은 없는데 개념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걸 먼저 푸는 건 아니야 알겠지? 순서를 정해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은 개념을 다 했는가 개념이 제대로 돼 있는가 그 다음에 기출을 다 했는가 요거 되게 중요해 요거 하고서는 300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300제는 N제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 오케이 알겠지? 근데 개념 하다가 말고 그냥 쭉 점프해서 오고 기출하다가 말고 쭉 점프 요긴 아니구나 뭐 하여튼 중간에 쭉 점프해서 오고 이런 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개념 기출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300제를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야 얻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왜냐하면 어떤 단어를 얘기하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어? 이건 무슨 내용인지 내가 공부했었나?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수축 수환을 안 봤어요? 300제부터 바로 공부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번 여러분들 뭐 지금 상황을 아시겠지만 이거 없어도 이거 풀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도 풀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수축 수환은 필수체계 필수체계 대신에 이제 이건 돼 얘들아 병행은 해도 돼 병행 근데 저걸 안 보고 이것만 본다 이건 안 돼 알겠죠? 수축 수환을 안 보고 300제부터 본다 이건 안 돼 알겠지? 이건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해도 돼 같이 하는 건 돼 그런데 저건 아예 안 보겠다 이거는 내년에 선생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안 됩니다 알겠지? 올해는 수축 수환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 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말을 안 해도 너희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앞으로 알겠지? 이게 애들이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럼 뭐 다른 사람들 한가에서 공부하니? 아니잖아 그지요? 시간 되게 많아서 공부하니?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 있어? 정신과 시간의 방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루가 1년 같은 방이야 드래곤볼 만화에 나오는 방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물론 스튜디오 강의에서는 아주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캐스트 같은 것도 이제 종종 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릴 건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변명하는 거 변명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을 못 봤어 저것 때문에 못 봤어 그런데 모든 게 그냥 내 탓이야 알겠지? 모든 게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했어 뭐 사업하니?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너무 꼰대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와중에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이게 기본기가 필살기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자세나 개념 생각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 생각 하시면서 공부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문풀에서 선생님이 구성을 얘기하면 강좌가 이런 식으로 구성돼요 강좌가 내용 자체가 어떻게 갈 거냐면 처음에 간단하게 단원 정리 간단한 단원 정리를 할 거야 단원 정리를 할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마인드맵처럼 단원 정리를 좀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마인드맵으로 그래가지고 마인드맵처럼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가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런 거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내용 자체를 공부를 하실 때 문항풀이 문항풀이에서 풀이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러분들 개념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건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거야 개념 간단히 그리고 애들이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선생님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문제풀이 스킬이라는 건 여러분들 사실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지구과학은 잘 읽고 잘 풀면 되는 거거든 어차피 이게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문제풀이의 태도에 대한 여러분들 얘기 좀 많이 할게요 이게 어쩌면 스킬이 될 수도 있어 너희들한테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문항을 딱 접근을 했을 때 뭘 바라보고 있고 어떤 생각이 들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내 수업 들은 친구들 알겠지만 문제풀 때 내가 맨날 이런 얘기에 가장 처음 들은 생각이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들의 모든 점수나 그런 상황을 갖다 드라이브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얼마나 잘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에서 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문제풀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가 적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거든 근데 기본 개념 적용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특정 자료들이 예를 들어 그래프가 나왔다 표가 나왔다 그럼 이걸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도 할 거야 이거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지구과학을 하나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있거든 그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자료 해석형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들을 갖다 좀 많이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 공부하시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수능에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대응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 찍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기본기가 필사기랑 비슷한 말이 뿌리 깊은 나무는 안 흘린다고 그러잖아 그 뿌리를 아주 그냥 깊게 박아줄게 내가 거의 그냥 멘틀과 외계 경계까지 박아줄게 알겠지? 거기까지 박아줄 테니까 흔들리지 맙시다 알겠지?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다 드릴 말씀을 드렸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되도록이면 빠른 속도로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원칙은 지킬게요 어중간하게 빠르게 가진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제대로 풀겠다는 뜻이야 문제 풀 때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 얻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 거니까 고생각 하시면서 여러분들 같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문제 풀 때는 문제 풀이는 당연히 문제 먼저 풀어보고 들어야 되더라 그래서 단 강별로 내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문제를 풀었는지에다가 다 넣어놓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 이 강좌를 듣기 전에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고 들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오리엔테이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힘차게 한번 같이 가봅시다 최선을 다해 선생님 만들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오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